안녕하세요. 저녁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호박죽 죽여졌죠? 저희 사모님 말씀대로 업친데 덮친 격이지만 저희는 정말 두 배로 축복을 받은 난소암 자매 송소희 송소윤입니다. 저희는 저희 동생이 98년도에 먼저 암에 걸렸고 제가 동생 뒷바라지를 1년 동안 하던 과정에서 저도 똑같이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저는 99년도죠. 그렇게 해서 뉴스타트를 알았고 제가 먼저 낳아서 동생을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동생을 데리고 뉴스타트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 덕분에 저는 동생 뒷바라지 하면서 병원 치료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뉴스타트를 온전히 잘 받아들이고 올인해서 정말 너무나 고생을 한 우리 동생 덕분에 저는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암이 싹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저희 동생과 제 이야기를 그때 투병 당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께서 꼭 저희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재발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저희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어디든지 달려갔고 그 이유는 정말 저희같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될 수 있는 길을 같이 함께 가르쳐주고 또 진리를 향해서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에서 8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이거는 저희 자랑이 아니고 정말 저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지금까지 오게 돼서 저희가 그 영혼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꼭 치유되셔서 절대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생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그때부터 제 투병 생활도 함께 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희 동생 이야기를 먼저 해요. 98년도에 저희 동생과 제가 저희가 빵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과점을 경영하면서 둘이 저희 동생이 그때 27살이었고 저는 33이었거든요. 제과점을 경영하면서 정말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제과점을 열어놓는 데는 전국적으로 저희 가게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같이 경영하면서 살았는데 있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저희는 젊었고 저희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100미터 단거리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체력도 좋았고 젊고 그러니까 저녁 12시까지 일을 했어서 저희는 피곤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적금 통장이 늘어가는 재미에 그 성취감이라는 것을 맛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내 일만 돌보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가족을 아끼고 제가 집에 장녀였거든요. 그래서 장녀로서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때였는데 저희 동생이 98년도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암인지 몰랐고 먹는 것을 다 토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급성 위험으로 나았고 약만 먹으면 금방 나을까라고 말해서 또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다가 저희 동생을 어느 날 보니까 가게가 너무 바빠서 동생이 어떻게 아팠는지 그렇게 확인할 시간도 없이 저희는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동생을 보는데 동생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살이 다 빠져버려서 토하니까 뼈밖에 안 남은 얼굴로 제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건 조그만 병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왔고 서울에 저희가 그때 전라도 광주에서 재가점을 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동생 검사를 할 때 난소에 암이라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른 암과 틀려서 난소암은 병기를 잘 알 수 없는 병이래요. 열어서 봐야지 꼭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암에 비해서 난소암은 걸리면 죽는다였어요. 거의 통증이 없는 암이었기 때문에 진행이 다 되어버린 다음에 아는 암이었대요. 그래서 동생을 처녀니까 예쁘게 복관경으로 보고 이렇게 수술을 해준다는 그 의사의 권유로 동생이 전신마취를 하고 복관경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곧바로 나오셔서 암이 다 번져 있어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이야기하게 됐고 곧바로 수술 도장을 찍고 수술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동생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동생은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간단한 수술인 줄 알고 들어갔고 선택의 자유에 관계없이 그런 험악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생 그냥 잠깐 수술하면 된 줄 알았는데 거의 12시간에 걸쳐서 수술하게 됐어요. 인파 장에 전이 돼서 그걸 다 뜯어내느라고 오래 걸렸다고 의사가 말했고 그렇게 저희 동생이 수술 시간이 진행될 때 그때는 저희가 어렵고 지금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일들이 저희 막내 동생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수술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내 동생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를 제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희 동생이 수술 끝나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항암을 12번 하게 됐고 1년에 걸쳐서 아주 독한 항암제를 맞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사이클을 거의 1년에 걸쳐서 하게 됐어요. 아주 독한 항암제라 바로바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걸쳐서 두 병 생활을 했고 제가 그때 당시에 동생과 제가 제과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 병원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을 서울로 보내고 저는 여전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가 학생들이 끝나면 저희 가게가 꽉 차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가게가 그렇게 잘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 동생 생각만 하면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손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아 잘못 살았구나 뭔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했던 행동은 바로 그때까지 잘 되었던 사업을 정리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정리가 금방 되었고 정리된 돈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내 동생이 내 옆에 없다면 제가 성공하고 잘 살아도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돈을 통장에 넣어가지고 저희 동생 옆에서 같이 투병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때부터 저희 동생 옆에서 줄곧 함께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서울을 같이 병원에 다니고 하는 도중에 저희 동생이 27살이었는데 그때 너무 독한 항암제를 하는 바람에 한 번 할 때마다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거의 초죽음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토하고 제가 그럴 때마다 저희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전엔 난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난 하면 뭐든지 잘 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생과 제가 했던 사업은 다 성공했었고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목숨 앞에서는 내가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 절망적이었지만 내 동생을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저희 동생을 제가 마사지를 한 번도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물러주는 것 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진통제 맞는 것보다 언니가 발 마사지 해주고 몸 만져주면 잠을 잘 잤어요. 언니야 고마워하고 그냥 힘없이 쓰러져 자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전 그때까지 제 동생을 정말 사랑은 했지만 제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아프니까 내 성공을 위한 그 욕심 때문에 제 동생을 어릴 시절 잘 놀게도 못하고 사업을 같이 하게 해서 너무 혹사시켜서 암에 걸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생 투병 생활을 지켜볼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동생이 지금도 저희 동생은 제 눈에 예쁘지만 정말 랩이었거든요. 제 동생이 예전에 예쁜 모습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난수함에 걸려서 죽는다 해도 난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생을 몇 시간 동안 주물러주는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지금은 동생 30분 주물러주면 힘들거든요. 그렇게 제가 동생과 투병 생활을 하다가 거의 1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제가 갑자기 아팠어요. 저는 제가 너무 무리해서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처음엔 저는 직장암 증세로 왔어요. 혈변을 놓고 변을 못 보고 그게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보지 못한다는 게 그래서 그 증세로 와서 내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참았어요. 피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데도 참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좀 좋아지겠지 참으면 이렇게 지나다가 그 일이 계속 진행되니까 이제 무섭게 시작했어요. 동생은 병원에 놔둔 채로 제가 검사를 했는데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난수함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내가 이 나이에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저는 정말 동생과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파노라마처럼 그동안 살았던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었지만 33시에 잤으니까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그동안 살았던 삶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나 이때 마감하려고 그렇게 진짜 투사처럼 환신적으로 노력하면서 살았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동생이 있는 강남 성모병으로 택시 타고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큰 딸이고 막내거든요. 막내 앞에 가야 되는데 저희 동생이 병원 치료할 동안에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가족이 동생 앞에 가서는 울지를 않았어요. 막내니까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족끼리 눈만 마주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죽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랬는데 가장 잘했던 건 동생 앞에 가면 다 웃었어요. 가족이 막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크게 웃고 그렇게 1년을 지났는데 동생 앞에서 또 병간호 하는 과정에 언니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에서 흐르 멈추지 않는 울음을 다 울고 멈추고 동생 앞에 가서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연기했고 또 둘째 동생과 함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가족회의 끝에 그럼 막내가 병원치료가 곧 끝나니까 막내 병원치료 끝날 때까지 큰언니가 어디 다른 데 알아봐서 다른 데 좀 갔다 쉬었다 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 병원치료 놔두고 막내에겐 큰언니가 너 병원치료 끝나면 데려갈 곳을 언니가 먼저 가보고 올게 거짓말하고 짐을 싸고 제가 뉴스타트를 그 철형한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뉴스타트를 오게 됐는데 저 혼자만 암에 걸려서 왔어도 여러분 큰 짐을 지고 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 혼자만 짐을 지고 왔어도 제가 너무 두려웠을 텐데 서울에 놔두고 제 동생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워져서 강의를 잘 처음에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듣다시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고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의를 들으면서 3일 정도 됐을 때 제가 항상 처음에 힘드신 분들에게 3일만 참고 기다려 보세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3일이 고비더라고요. 3일이 지난서부터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동생 곁에 있어야 내가 이렇게 와있는데 이 귀중한 시간에 내가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회복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쩌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의심이 들기도 하면서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소중한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태도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고 그 회복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쳐다보면서 나도 꼭 저런 회복 이야기 주인공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강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희망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정말 저 사람처럼 저도 나가서 이야기한다면 제가 다 나은 거잖아요. 하나님 저 먼저 꼭 낫게 해주셔서 아픈 제 동생이랑 저랑 행복하게 살다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날짜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 기도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마음의 간절함이 일면서 그 마음이 기도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대화라는데 그때는 뭔지 모르고 그렇게 온종일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너무 간절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저에겐 사랑하는 내 막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뉴스타트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오빠가 의사였는데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보내면서 이단종교니까 빠지지 말고 오랬어요. 저는 성경도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게 돼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정말 어떤 곳인지 내 선택에 맡겨야 되잖아요. 강의를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어요. 강의를 너무 잘 듣다 보니까 저는 백접 학생이 됐어요. 뭐냐면 금방 알았어요. 뉴스타트 인프라가도 인프라는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물 마시고 운동하고 햇볕 조이고 그 인프라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게 저는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너무 답답한 게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신앙을 신앙을 하는 사람이 조금씩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 교회 가면 제 아멘 소리가 제일 크거든요.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무에게도 그런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그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나를 창조하셨다면 내 난소에 있는 종양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정말 단순한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저는 진화론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창조라는 것이 저는 동화책 이야기 같았어요. 평소에 어쩜 저런 동화책 같은 이야기를 믿고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까 저는 그런 사람이 정말 우스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우스워 보였던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뉴스타트 와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창조가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박사님께서 당뇨병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뇨병 이야기 하실 때 나는 암환자인데 당뇨 이야기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뇨병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어쩜 저렇게 뚜껑이 열리고 닫히고 물질이 나오고 또 들어가고 이게 정말 진화론적인 그런 무식한 발상으로선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순간에 우리의 소화과정을 설명하시는데 내 몸은 신비한 창조가 맞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에 완전히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아침에 여기서 봉사자들 미팅하는데 제가 그 새벽에 그 창조가 믿어지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전엔 저희 동생과 제가 불쌍해서 울었지만 그때 흘렸던 눈물은 너무너무 그게 믿어지게 돼서 제 마음을 어떻게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그렇게 흘리게 됐어요. 그래서 창조가 믿어지니까 제 생활은 그게 어떻게 보면 조그만 것 같지만 완전히 전부였어요. 창조가 믿어지니까 즐거웠어요. 그냥 운동하는 것도 즐겁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늘 나무 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보고 즐기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도 알았고 그 뉴스타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그냥 제가 그렇게 되니까 운동하는 것도 즐겁고 저는 제가 암에 걸리기 전까지 산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일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집에서 누워서 쉬고 목욕하고 이런 것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180도 다른 사람이었는데 뉴스타트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 짧은 시간에 저는 너무 즐겁게 운동하고 고기 좋아하고 생선회 좋아하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이었는데 뉴스타트 식사 시간이 매일 기다려지고 전 그렇게 하루하루 변해갔고 드디어 저희 동생 마지막 항항 끝날 때가 됐어요. 끝날 때가 됐는데 제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년 동안 저희 동생 옆에서 병간호를 했는데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짐을 싸고 동생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동생 검사하고 계획대로 하자면 저도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저도 병원 아니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수술도 하지 않고 항암도 하지 않고 단지 물 마시고 햇볕 조이고 비싼 거 먹지 않고 공짜로 주어진 음식 먹고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제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를 하지 않고 병이 정상으로 나왔으면 그때 당시 의사가 저한테 너는 병이 나은 게 아니다. 암세포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뿐이지 지금 그냥 단순히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행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야 봐 내가 살아있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게 저한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협박처럼 무섭게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더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저희 동생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1년 동안 했으면 저희 동생이 낳아서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생 결과가 이대로 가면 너희 동생은 2년 안에 죽는다 결과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가 어리기 때문에 저희 동생을 감히 데리고 의사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나왔는지 몰라요. 죽는다는 소리가 두렵잖아요. 의사가 그 말을 하면 동생 손잡고 우리 가서 하자. 동생에게 다 설명을 해줬어요. 내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동생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고 저 동생이 병원 치료 언니 나 그만하고 언니 따라간다고 이야기했고 동생 데리고 뉴스타트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도 저처럼 똑같이 했어요. 저희 동생이 너무나 그때 당시에 잘했던 건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암에 걸려서 힘이 넘치는 것도 좋지만 어쩔 때는 힘이 없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힘이 없어서 제가 끌고 다니면 다 따라했어요. 물 마셔 그러면 물 마시고 산에 가자 그러면 가고 근데 너무 힘들어서 100미터도 잘 못 걸었는데 오늘은 100미터 가고 제가 열 발자국 먼저 뒤에 가 있어요. 막내 저희는 전라도는 강아지라 그러거든요. 강아지 열 자국만 더 언니한테 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 발자국 오면 거기 서서 있다가 또 오고 그 다음날 좀 더 가고 이러다가 한 달 만에 상 증상까지 정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도 이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3개월째 뉴스타트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면서 저희 동생이 침례를 받았고 또 6개월째 될 때부터 지금까지 의사 말대로 죽지 않고 지금까지 남들이 잘 안 믿어요. 슬쩍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저희 동생에게 저렇게 건강하게 저랑 잘 살고 있습니다. 뉴스타트를 해서 병이 나으면 이것저것 하면서 병이 나은 사람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저희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다가 병이 나으면 다시 재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온전히 올인해서 병이 나은 사람은 다시 재발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뉴스타트는 저희처럼 한 번 병이 나으면 끝까지 재발하지 않는 게 뉴스타트가 아니라 저희 바라보지 마세요. 다시 재발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전진해 나간다면 7.8개의 정신이 저는 뉴스타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서 여러 번 재발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정말 그게 성공이고 그게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재발하시든지 어쩌든지 언제나 예수님이 주신 뉴스타트를 하시면서 행복하게 저희처럼 하나님의 봉사자로 저희랑 함께 일하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accounts 아버지 인터넷 생 아멘